자, 반대편에 비어있는데요, 반대편 동영구가 역습시에 조금 더 빠르게 나갈 수가 있었는데 아, 정두 좋아요 자,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자, 습득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하, 자, 쫓아옵니다. 왼발 슛! 자, 골키퍼 정면! 자, 한영진 선수의 오버랩핑 아주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셨고요, 왼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 지금은 핸드볼 파울입니다. 자, 북래호의 조연 황희찬 선수가 주의하는데요, 주어어어어어, 골! 황희찬 선수의 천재골! 자, 아주 여유 있게 프리킥을 성공시킬면요. 자, 룰발로 올려줍니다. 헤딩 꼬꼬중꼬 최성경기 잡았습니다 약간 간도가 됐다라면 어떻게 바로 해결합니다. 연결됐습니다. 박지훈 왼쪽으로 중거리슛 크로스바 넘어갑니다 지금 김현웅 선수의 중거리슛이 가장 찰스의 창의 대별이 그런 점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그대로 중거리슛 공격 자, 간만에 정말 호황전출구의 시원한 시킴이 한번 짧게 가네요 아, 헤딩! 골키퍼 잡아 냅니다 지금 엉겨별에 헤딩이 됐고 몰골의 강도가 약했을 수도 있고 골키퍼가 잘 나와줘서 커버를 해줘서 요원한 장면이 넘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찬스죠! 힛 나갑니다 한영진 선수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왼발슛! 최상돌돌 슛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자, 한영진 선수 슛! 골키퍼 여유있게 잡습니다 투어 문제 최고의 순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직접 죽이시지 괜찮은데 본인이 실수를 하거든요 본인이 잡아내네 박병석 길게 올려줍니다 자, 피어가는 볼! 크로스바로 넘어갑니다 박병석 선수가 크로스바를 올려준다는게 옥진을 뚫어내는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돌아섭니다 자, 강기훈 자, 중앙에 손들이고요 강기도 들어가있고 자, 작게 줍니다 그리고 작게 줍니다 아하!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강기훈의 슈팅 자,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반대보겠죠? 오른쪽으로 줬고요 이광혁 이광혁 왼발 자, 황희찬 쪽으로 자, 앞쪽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황희찬 골키퍼 최선겸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중앙선이 거기서 찬스를 잡을 수도 있는데 뺏깁니다 자, 포함대출 보정제 역습 이광혁이 다시 한번 스피드를 살립니다 이광혁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줍니다 좋아요, 왔어요! 강기훈! 골! 강기훈의 추가 골이 터집니다 자, 이광혁과 강기훈 간의 주고받는 패스에 의해서 사랑은 64세 세이브